경남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카드사 3곳을 분석해봤더니 경남 도민이 경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 3조 2천억 원에 달했고 반대로 외지인이 경남에서 소비하는 규모는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원연차 직장인인 안예슬 씨.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합니다. 백화점 등에 가지 않고도 쉽게 고를 수 있어 대부분 옷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식료품 등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생각나면 바로바로 주문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편입니다. 소비 구조가 이처럼 달라지면서 경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의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세계 카드사의 결제 규모를 통해 경남 소비 유출입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경남 거주지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12조 1천억 원, 이 중 26.4%인 3조 2천억 원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 거주자가 경남에서 쓴 카드 금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경남에서 빠져나간 돈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경남의 순유출 비율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역의 유출 금액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33.2%, 의료건강이 20.6%, 요식업이 18% 순이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감수세로 돌아섰지만, 의료건강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원정진료 등으로 2018년 15%이던 것이 지난해 20.6%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36%, 서울 24.8%로 이 두 지역이 60%를 넘었습니다. 다만 역내 유입의 경우 부산 38.4%, 서울 7.2%로 서울 거주지의 소비 비중이 낮았습니다. 온라인 업종의 결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내 고령층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역의 유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역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선 유통 인프라 보관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 거주지의 소비 확대를 위해 관광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